최근에 여러가지 LNG 선박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고청단, 청단기술을 활용한 선박들에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희망 섞인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수소경제라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전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현과학회기까지 여러가지 난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소도 결국은 물을 끓여서 이렇게 융합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전기, 전력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늦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8월 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제가 제언을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의 자극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경제하고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좀 미래를 내다보면 이제 2015년 8위 규별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 아예 고해서도 뭐 이제 CO2라든가 황산화국과 같은 어떤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역경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그 문제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수소성과학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작년에 이제 정부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서 이제 3대의 혁신성장 중에 하나의 분야로써 이제 수소경제를 선정을 하고 그걸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1월에 이제 산업계에서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를 했구요. 지금은 이제 그 이행 로드맵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강화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환경 규제 등 궁극적으로는 수소에너지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2050년에 이르면 전체 에너지원 공급에 있어서 약 40%를 수소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과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 산업 분야에서 상용화 기술 확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해안에서는 수소의 대량 운송을 위한 핵화수소 운송선 그리고 친환경 수소연료 성과에 대한 상용화 수요 증가가 다시화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소경제에 부모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합정부는 정부 3대 전략 투자 분야로서 수소에너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산업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민희가 오인중평 포함에서 여야 16명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통해 환경진환경 수소선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내용으로는 친환경 수소선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혹은 추진하게끔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밸류체인이 구축된 경제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밸류체인이라 하면 에너지 생산에서부터 에너지의 저장, 운송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아우르는 전 과정이 하나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획성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산에 관련돼서는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으로부터 수소생산이 가능,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이프라인이나 퓨프트레일론, 테크로리 등을 이용한 수소 저장, 운송 이렇게 운송된 수소들이 발전이나 과정, 근무, 수송용으로 에너지로서 활용이 되는 단계를 거치면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해양산업이 이러한 수소 에너지 밸류체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 간의 수소 운송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소 운송, 국가 간의 수소 운송이라 하면 국내의 수소 수요가 공급량을 효과할 경우에 필요적으로 해외 생산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벤치바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수소 에너지 체육, 수소 에너지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생산역화 수소 저장 공급에 대한 풀체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에너지 구존부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수소를 운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0년에 가스연료로 에너지가 전환됨에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LNG를 내경으로 하는 기반으로 하는 세계의 조선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조선 산업체가 설정한 전략은 포스트 무버 전략이 되겠습니다. 연료의 형태가 변화되면서 2030년부터는 수소 에너지가 가장 유력한 에너지로 거료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전략으로 전략 추정을 해야 될 때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에너지의 변화에 맞춰서 조선, 에너지 산업, 그리고 항만 인프라가 연계된 용복합 기반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면 이러한 산업 생태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백량 조선, 내안 강국으로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흥믹적으로 LNG 이후의 시대는 전기나 수소연료를 써야 되는 것으로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수소경제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소경제한다고 그랬을 때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수소 어디서 얻을 건데? 하는 것들이 질문이 딱 그런데 현재까지 있는 수소와 전기는 과석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소경제를 한다고 했을 때 수소 또한 과석료를 써야 되는 거고 과석료를 써야 되는 거고 과석료를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CO도 나오는 것도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제로로 가는 상태까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구 보존의 지구를 환경을 보존해서 같이 살아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쳐다봐서 앞으로 수소경제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소연료를 떼고 가는 선박일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블루시장으로 보는 거는 수소연료를 운송하는 선박 지금 LNG 선박부터 LNG 연료를 떼어서 가는 선박이 있고 그 다음에 LNG 운송 선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이 분명히 열릴 것이다. 그 안에 기술을 준비하고 단계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조선해연시장에 있어서 수많은 경쟁력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의 작동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관점을 쳐다봐야 될 것이다. 이게 수소가 지금처럼 LNG가스를 바로 떼서 수소가스를 바로 떼서 이렇게 내연기관을 돌리자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연료전지에 대한 붙여서 써야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 개발이 아직도 이렇게 딱 핸조버락이 딱 잡혀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더 있어야 된다. 조선해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실력들은 빰빵하게 있습니다. 빰빵하게 있는 기술 뭐 국회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쁘라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하는 데 없고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무슨 일인지 시작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국회 제외위원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서 법 제도라든지 인프라 기반 구축하는 유관 산업 그 다음에 유관 산업도 유관 항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소라는 게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기계화의 양물 조선공학의 양물 범위를 벗어나서 전기라든지 과학과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항론에 얽혀져 있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울리는 전문가들이 고체계적인 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될 의료가 있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타액 탄소화를 실행할 수 있게끔 연료의 생산과 저장과 유성과 그 다음에 사용해가는 전생의 주교를 구리한 진정한 친환경성과 기술을 개발해서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산업계가 바로 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우리나라 지율들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